네,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문. 우리나라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농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강원도 철원과 경기도 양주에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각각 초가 됐다는 초가 검출됐다는 소식입니다. 검출이 안 된 나머지 농가의 달걀은 현재 유통이 됩니다. 네, 이번 파문이 전해진 건 14일 밤이었습니다. 15일 영실기에서 전국에 3천마리 이상 규모의 농가에 생산되는 달걀 출하가 전격 중단이 됐는데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들도 전국에서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로 공급이 달려서 판매를 못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달걀 판매가 모두 중단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달걀 자체 유통은 멈췄지만 달걀로 만드는 수많은 식품들의 유통, 앞서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시작은 바로 유럽이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 벨기에는 자국의 제약업체가 식용가축용 살충제를 만들어서 판매했다고 유럽연합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달걀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 바로 벨기에산 살충제를 1년 이상 썼다 이런 폭로가 나오게 됐죠. 그래서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정부가 살충제 달걀의 오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서 국가 간의 신경정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영국에서 70만 개의 오염된 달걀 수입이 된 걸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이후에 25만 개 그리고 덴마크에서는 20톤 규모의 달걀이 유통이 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달걀 가공식품 80개를 임의로 조사를 했더니 25%가 살충제가 검출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의 절반인 없는 15개국을 포함해서요. 모두 17개 나라에서 유통이 된 것인데요. 심지어 유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홍콩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유통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살충제가 바로 이번에 우리나라 농가에서 나온 바로 피프로닐이라는 것입니다. 피프로닐은 진득이나 벼룩 등의 해충을 퇴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독성물질인데요. 닭과 돼지 같은 식용 가축에는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체에 쌓이게 되면 콩팥과 간 그리고 갑상샘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 유해평가원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몸무게 65kg의 성인이 하루에 오염된 달걀 7개를 초과해서 먹으면 신체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에 몸무게 16kg의 어린이가 하루에 1.7개 이상을 먹지 않도록 꼭 유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행히도 아직 살충제 달걀을 먹고 피해를 입은 사례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을까요? 유럽의 살충제 사태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둘러서 친원경 산란계 농가를 조사를 했는데요. 어제죠.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그리고 경기 광주시의 한 농가에서 사용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닌 비펜트린이 검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곳에서 모두 허용치를 넘어서 검출됐는데 이 살충제를 달걀에게 직접 살포하는 양계 농가의 관행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 앞서 수차례 조리독감으로 어린 닭들의 수가 줄면서 이른바 최근에 노계들이 알을 낳기 시작을 했는데요. 양계 농가에서 면역력이 약한 노계의 비중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살충제를 뿌리게 된 것입니다. 또 살충제가 호흡기로 흡수되는 성분이 있어서 살충제를 뿌리면 이 닭을 모두 양계장에서 꺼낸 뒤에 뿌려야 하는 지침도 있죠. 이를 양계업계가 지키지 않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닭에게 흡수된 살충제 성분이 달걀로도 흡수가 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때문에 정부는 산란계 3천 마리 이상의 농장의 달걀 출하 중단에 이어서 3일 내에 달걀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트나 슈퍼, 편의점에서 달걀을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바로 이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죠. 만약에 사용이 원천금지된 피프로닐이 암암리에 쓰인 것으로 밝혀지면 파문은 더욱더 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달걀에 사육하는 환경에 대한 지적, AI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제가 들고 있는 A4용지 크기의 케이지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알을 낳아야 하는 닭들의 위생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살충제가 나온 농가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 인증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농약이 전혀 없는 농장이 아닌 몇몇 조건만 충족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 인증이라고 하죠. 인증은 인증대로 받고 살충제로 따로 뿌리면 우리의 식탁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이 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정부가 최대한 피해를 막아보겠다, 사태를 진정시키겠다면서 지자체와 식약처,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을 했는데요. 추가로 강원도 철원과 경기 양주에서 검칠 소식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모습입니다.